안녕하세요 정우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의회편 혜화음 현유과와 관련해서 우물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우물신앙을 찾아서 진리의 파도가 법계에 가득 사회를 주름잡기 어렵지 않아 백억의 수미만 크다고 모두가 법사의 손에 넘치는 이련선사의 찬시였습니다. 신라 제35대 경도가 13년, 753년 여름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논밭은 말할 게 없고 우물의 마실물조차 참 구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궁에서 임금이 주도하는 비가 오게 하기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남산 용장사에 머물고 있었던 대연스님을 모셔와가지고 법회를 말하자면 기후법회를 올렸어요. 기후제를 올리면서 얼음에 금광경을 강론했어요. 이제 젤을 올리는데 그때 쓸 깨끗한 물, 정화수가 필요하잖아요. 물을 떠오라고 한 신화가 보이질 않아. 정말 학수고대 모든 사람들이 왜 안오나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나 얼마 만에 그 물을 가지고 헐레벌떡 오지 않습니까. 그 궁리의 궁안에 살림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속도 상했지만 화도 나고 너무 답답했잖아요. 왜 어떻게 된 일이냐. 뭐 궁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너무 물이 없어서 우물물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동압, 지금의 토암산이었죠. 그쪽 어느 골짜기에 가서 길어오느라고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을 떠다 놓고 잘 젤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이 대연스님이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물이 없다면 미리 나한테 말을 해야지. 아이고 참. 그러면서 그 향로를 갖다가 향을 피우니까 향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향로를 이렇게 위에 안고 기도를 했겠죠. 그 법력에 의해서 그만 그 대골 안에 있는 그 우물이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우물에 그냥 물이 철철 흘러납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 궁안에 있는 그 우물을 금광경을 이제 강론해서 비를 오게 했다. 이런 그 기념사 마숙을 금광경이라는 그 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우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정자잖아요. 그게 우아레미움, 우물이거든. 우물이거든. 우물에 고여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샘이 솟아서 물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어디 골짜기에서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내려와주고 흘러내려온 물이 걸려올고 고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을 보통 우물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향에서 제가 메밀꽃필무렵 쪽에 저희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갑찬 약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물이 늘 그 사시사철 잘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가본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 물이, 샘물이 좋은 물이 고여있는 그 우물이 합쳐져서 우물 또 동물 생장이 돼서 우물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그 물을 또는 산을 또는 하늘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 있다고 예전에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범신론, 애니미즘이라고 그랬는데 또 마찬가지죠. 이런 일종에 이런 우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 그런 믿음, 그런 종교, 그게 바로 우물정자, 샘천자, 정천신앙입니다. 그럼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 왕 부분에 나와있는 그 혁거세가 이 아령, 나정, 나정에서 그 옆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남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혁거세 왕의 왕비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령 부인이잖아요. 지금 오룡, 신라 경주에 가면 오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룡에 거기에 아령정이 있습니다. 아령정 터가. 거기도 혁거세 왕도 그의 왕비도 다 우물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특히 용과 관련해서 말과 관련해서 그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장소로도 쓰였다. 이건 말하자면 온조 왕이 백제를 세운 시조 아닙니까. 왕이 25년 기원후 7년인데 지금 하남 유례성 시절이었겠죠. 꼭 궁 안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때가 정 2월, 2월달이니까 상당히 추웠던 때 아닙니까. 옛날에 많이 추웠거든요. 근데 그 우물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넘치더라고요. 궁 안에 물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을 쳐서 결국은 마한과 진앙을 갖다가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구상과 그런 전략을 짜게 됐다. 백제 마지막 임금이 누굽니까. 30일 때 의자왕 아닙니까. 그 의자왕 때 또 이제 보게 되면 의자왕이 20년, 660년. 지금은 부여지만 그때는 사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때는 소불이라고 그래요. 송 안에 있는 우물에 그 물빛이 좀 벅은 핏빛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낙화함이 있는 그쪽으로 흐르는 그 백마가 그때는 사비야라고 그랬는데 그물도 그 핏물처럼 그렇게 물이 벌겋게 보이고 작은 물고기들이 넣어서 다 죽고 결국 망했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우물이 벌어올던 나라의 흙마을 갖다가 점치는 그런 장소로도 쓰였고 때로는 남녀가 만나서 어울리는 정을 통하는 그런 상징으로도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의미로 쓰인 예도 있고 여러분들 그 나라를 지켜주는 용을 뭐라고 그러죠. 호국용, 그 다음에 불법을 지켜주는 용, 호법용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런 어떤 방어, 방위의 기능을 갖는 그런 용들과 관련한 그런 장소가 또 우물이었습니다. 정천신앙이 바로 이제 그런 중요한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지금 어디죠. 경주에 가면은 그 왜 황룡사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분황사가 있는데 이때 그 말하자면 그 원성억 11년 795년 그때 그 분황사 안에 이제 그 우물이 있었는데 나라를 지켜주는 그 용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동지와 청지라고 하는 곳에도 용들이 있어요. 그걸 중국의 당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 도술을 부려가지고 특히 하서인들이 하서 사람들이 도술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용들을 전부 그 분황사 우물에다 모아가지고 그걸 작은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태로 만든 태로관에다가 그 물고기를 넣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임금도 몰랐죠. 그런데 그 용의한 애들이 동지, 청지, 용의한 애들이 원성억한테 찾아와서 그런 사위를 얘기했어요. 원성억이 결국 지금 경산시 하양은 그 하양관이라고 갖고 성무수사에 실려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실직권을 받고 그 물고기를 되돌려 찾아가지고 동지와 청지에 또는 분황사에 다시 넣어줬다. 그 나라의 태평을 되찾았다 이거죠.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삼룡변어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종각에 물고기를 아주 크게 만든 물고기 눈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그 모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게 이제 약수 알잖아요. 전국 곳곳에 약수가 있어요. 이 약을 약수가 있는지 말하자면 좋은 샘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마셔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종대왕께서 청조 초정에 와서 안질을 고치기 위해서 세조대왕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피부병을. 탕정. 당시의 탕정인데 지금의 온양이죠. 천안에서 아산 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병고침의 기능을 갖고 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기도를 하는 하나의 종교행위를 할 때 씻음 기능을 하는 정화적인 기능을 해주는 그런 또 작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공간이 아니냐. 이 우물이. 여러분 정옵사 아시죠. 정옵사. 달아 높이고 도다시아 머리곰 비치고 시라. 행상을 나간 남편의 안위를 빌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그 빌었던 정없이 정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탑사를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그럼 또 부부나무라고 하는 또 이런 금설 좋은 열리지 같은 그런 나무가 서 있더라고요. 신통 부인이라고 하는 전설도 내려오고 용과 관련이 돼있어요. 또 요즘 뭐 교회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가지 그 무석신앙에서도 보면은 그 구설할 때 또는 그 세례를 줄 때 전부가 물을 가지고 합니다.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오는 거 배타이자는 것이죠. 여하튼 이러한 어떤 여러가지 그 우물신앙 소위 정천신앙과 관련해서 이러한 자연을 갖다가 좀 더 삼가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하는 하늘신을 경애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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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